너무 무섭게 생기셨네요. 다들 저보다 나이 어리실 것 같지. 누구 저분들이요? 아닐까요? 희철이보다도 어려요. 아 그래요? 지금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? 아 커피. 그리고 막 희한 이런 것도 있고 막. 이걸 두 번 내려야 돼가지고. 그때 좀 했다가 지금 좀 띄웠습니다. 아 무서워. 무서워. 이 친구가 좀 무섭게 생각이 들어. 너무 무서워. 너무 무서워. 진짜 그림 나온다 진짜. 뭐래도 누아로도 안 나. 진짜 약간 저렇게 앉아 있으니까 무슨 누아로 영화 같아요. 저렇게 대화 한마디 없이 커피 마시고 했는데. 얘 셋은 다 거의 악역만 많이 했나. 거의 다 그렇지 않나. 처음에는 다 그러니까 악역 위주로 좀 나쁜 역할들이 좀 들어오더라고요. 처음에는 뭐 치객. 치객하면서 진상력 그다음에 뭐. 뭐 조폭 사채 뭐 이런 거 하다가 나쁜. 저는 해외 뭐 해외 조폭도 해보고 러시아 조폭도 해보고. 염변 쪽으로 안 해봤어? 염변인데 러시아 기관 조폭을 해봐. 위쪽으로 위쪽으로 해봐. 뭐 그다음에 사람들 때려잡고 뭐 독립국 때려잡고 뭐 이런 것들도 막 하다가. 나 계속 깡패만 들어오는데. 깡패 사채없다 이런 거 들어오는데 자꾸. 저는 뭐 고등학교 1진부터 해가지고. 아 고등학교 1진부터 해가지고. 최고는 뭐. 임진왜란 1호 9위에서. 도요토미 히데요 씨. 아요. 그래서 근데. 관생은 그 일본. 도요토미 히데요 씨의 아들. 아유. 너 진짜 나쁜 놈이었구나. 외국노도 더 나쁘지. 외국노도 더 나쁘지. 아니 워낙 일본은 그거. 아 그게 강했긴 강했지. 미스터 스웨어. 다 누구나 그때는. 진짜 일본 사람인 줄 알았지. 여자들 막 질질 끌고 다니더라고. 아 그 머리채 위에 잡고. 아 그거 신 나도 진짜 하고. 아 무서워. 어우 무서워. 저분은 아주 잔인해 그죠? 하하하하하하. 눈빛이 너무 무서워. 연기들 잘하는 거죠. 신 나도 진짜 하고. 어떻게 어떻게 찍었나 몰라. 진짜 머리를 떼고 가니까. 어떻게 좀 찍을까. 해긴 해야지 뭐 어떻게 그걸. 신을 위해서 하는긴 하는데. 정말 상대방한테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항상. 왜 따고 이런 거 할 때도. 처음에 매정하게 한 번 때려야지. 여러 번 엔진하는 거보다. 오케이 맞는 게 낫죠. 여기야 이거.